저희가 시장을 전망할 때 과거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 전에도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내 집을 갖고 싶어 했고 그런 욕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욕망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의 이 시장 상황 정확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가격이 하락했다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 상태잖아요 이때가 똑같이 있었어요 뭐냐면 2006년과 2007년도에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가격이 급락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가격이 다시 막 올라요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구간이에요 근데 2009년과 지금 2024년을 똑같다고 보면 2009년도 이후를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상태 그리고 지금 조건들 그리고 그 변화된 양상을 보면 2009년과 2024년이 굉장히 유사해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걸 예측해서 시장에 반응하는 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무스택자라는 거예요 금리만 보는 거예요 3%대에서 1%대 금리가 나와서 2%포인트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5억 원 대출하고 1년에 천만 원이 절약되는 거고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 이자가 절약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걸 중요하게만 생각해서 집값을 1억 원 높게 샀어요 근데 이 천만 원 아껴서 1억 원 언제 모읍니까 우린 근데 매달 80만 원만 모으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양극화는 언제나 있었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죠 우리는 빠지는 것보다 이상한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3,4년 전에는요 세종시는요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삽니까? 변한 건 없어요 투자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기회는 언제나 있다 기회는 널려 있다 10년 전에 개포동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요 X이 많이 빠진 곳이 좋은 거예요 또 다른 가격의 변동 국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때는? 말씀하신 건 첫 번째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매물이 증가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안 되면 매물이 증가하겠죠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매물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매물이 더 쌓이면 이제 호가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수요는 더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가격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가격에 빠지면 수요는 또 줍니다 가격이 빠지면 수요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줄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실수요는 줄죠 근데 여기서 만약 투자 수요마저 줄게 되면 그러면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전 이걸 보고 있어요 뭐냐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줄어드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실수요만 줄어들었고 시장이 다시 투자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다음 하락 국면에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줄어드는 그러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여기서 하락폭이라는 건 두 가지 관점인데 몇 프로 떨어졌다는 걸 저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지 않아요 가격이 하락한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최근의 하락은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물건이 많아지겠죠 그런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요?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세요? 정부 정책이 여기서 굉장히 오묘한 작용을 할 텐데 오묘한 작용 왜냐하면 그동안은 신뢰가 있었어요 정부 정책이 어떤 신뢰였냐면 가격이 빠지는 걸 두려워한다 그래서 일종의 부양책이 계속 나올 거라는 신뢰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오르면서 갑자기 태세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나 투기에 대해서 방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출 규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의심하게 되죠 집값이 오르면 규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사실 그거 불가피한 거예요 정부가 그걸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놔둘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불안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조금씩 다른 정책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한다거나 그래서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이라든가 과열 지역으로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런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좀 불가피한 과정이에요 지금도 계속 단서를 다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저울질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그럼 언제쯤인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언제를 자꾸 물어보는데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때가 아니라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언제냐고 물어봐요 그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기다려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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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때만 기다려요 때를 기다리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계속 계속 해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출이 보고 싶으면 일출이 잘 보이는 데를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질문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그때 내지 말하시라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아니면 나의 수준에 맞춰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아 내 기준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10개 중에서 각 아파트별로 나의 예산과 대출 고려를 구매해서 이 정도의 가격대가 오면 내가 사야지 근데 10개 중에서 한 개가 그 조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를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투자 수요자들과 실수요자에게 해주시는 조언도 달라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수요라는 것도 최근에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유의하셨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나 투자 수요나 어땠든 투자할 때의 마음은 뭐냐면 저는 부동산에서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언제 사느냐 왜냐하면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생에서 많이 사면 세네 번인데 그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언제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만 보는 거야 부동산은 어디가 좋아 저 신축 아파트 너무 좋더라 조식도 줘 조식이 9000원이래 그렇대요 사실 그게 본질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질적이지 언제예요 언제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집값이 계속 오르더라 언제를 찾을 수가 없어 그렇죠 아니 근데 최근에 집값이 빠지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너무 생각보다 적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아니 적더라도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언제라는 고민 그 언제는 뭐냐면 또 내 기준도 있거든요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지 대표님은 이 책에서 뭐 20년 후를 전망한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한 10년 전을 봐도 진짜 또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이에도 충분히 여건이 되면 그렇게까지 다시 내려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2, 3년 내에 가능하다고 봐요 2, 3년 내에요? 네 그래서 빠르면 뭐 내년도 2025년부터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다시 크고 예전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락의 기간도 좀 더 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시장을 예측하고 있고 그런 시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건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변해서 미래가 되죠 그래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전 이유 이 이유가 현재에 있어요 현재의 이런 과잉이 그런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이런 변화가 오히려 저희의 그 예측의 확률을 더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막 실수요자를 살면 미래의 수요가 없어지겠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쉽게 말해서 지금 신생아를 낼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을 받는 분들이 2, 3년 후에 실수요자였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당겨서 집을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책적인 모습이든 불안이든 뭐 확신이든 그렇죠 그러면 미래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줄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보면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겠는데 라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저는 지금 집값이 계속 좀 안정되고 빠졌으면 오히려 2, 3년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을 크게 봤었어요 언제쯤 그런 전망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 오히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 집 말은 그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변화를 보면 이 하락 기간과 하락폭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을 통해서 또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반 올해 초랑 조금 달라지신 거네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더 하락 기간이 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락의 폭도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예를 들어서 집 사는데 적기였다면 그것도 좀 더 보면서 왜냐하면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바뀌는 거고 오히려 될 수도 있다 하반기에 그러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이랑 흐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래량 감소예요 거래량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엄청 들어오면 거래량은 거래량은 다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시장의 변화는 지금 서울 아파트가 7천 건 이상 거래되잖아요 저는 이제 5천 건, 3천 건, 2천 건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하반기에 이제 시작되겠죠 투자 수요를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갭 투자 이런 것도 여전히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보는 변해가 많아서 전세가가 오르니까 이게 결국은 받쳐줘서 투자 수요를 받쳐주고 그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굉장히 지배적인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격이 오르면 두 가지 수요가 붙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나 이 전세가격 계속 올려주는 거 지쳤어 그래서 나 대출 받아서 집 살 거야 그렇죠 이런 어떤 실수요가 전세가격이 오르면 동반해서 증가한다 네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전세가격이 오르면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가능하려면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전제? 지금 오르는 전세보증금이 다 내 돈이었을 때가 그게 과거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전세가격이 오르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증가해요 왜 이 전세고금은 온전히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대출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니까 유효수요 관점에서 전세가격 상승이 유효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게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서울에만 무려 백조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풀렸어요 그니까 지금 전세가격 오르는 게 심지어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대출은요 대출 규제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을 사는 대출로 전환되는 순간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전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세보증금이 내 돈이 아니다 전부가 그런데 전부라는 가정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세금이 오르면 갭투자가 증가할 거다 그런데 흥미롭게 보시면 지금 전세금이 오르면서 집값도 오르고 있다고요 갭이 줄지 않아요 전세금이 오르니까 집값도 네 그렇죠 갭이 그대로 간다 예 그러니까 전세금이 오른다는 것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전세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같이 오르는 지역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집값이 오를 지역을 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금도 오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갭이 줄지 않아요 그런데 전세 그러니까 갭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세가격은 오르는 것만 얘기해요 집값이 따라 오르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요 전세 매매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 경기도 예를 들어서 성남에 보시면 수많은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들이 어떤 과정이냐면 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2억 원의 오피스텔인데 전세가 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왜 투자하지 않을까요? 오를 거라고 안 보니까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예의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5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집이 많으면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야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 돈이 적게 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영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단순하게 전세가격이 오르면 전세 매매 비율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갭투자가 들어올까 천만의 말씀 돈이 벌 수 있을 때만 들어와요 실시효자들보다 투자자들이 더 진짜 똑똑하네요 그렇죠? 왜요 돈을 벌려고 세상을 보면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질문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사용 목적으로 사면 새집이 좋아 보여 그런데 투자자들은요 이거 새집 오를 수 있어? 가격? 여기서 두 배 갈 수 있어? 내가 세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가 아까 앞단에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하셨던 그런 어떤 투자의 측면과 사는 실수요의 측면을 같이 갈 수 없냐 투자의 가치와 사용가치 그걸 같이 갈 수 없냐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인 질문도 드렸었는데 진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내가 투자자면 투자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아직 집 한 채 못 가진 무주택자가 투자자처럼 생각한다고 진짜 어려운 일을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프면 세상은 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만두 같은 거 안 보인다고요 다른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거 영화 한 편 볼까 이런 딴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이건 근데 생각이 배고픈데 그 영화 보러 갈까를 생각이 안 돼요 되게 힘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중대한 결정이니까 배고픔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들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보잖아요 세상을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고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반대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지금 소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굳이 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 힘든데 힘들게 투자해야 되잖아요 대출도 일으키고 돈도 모아야 되고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 허리큼도 졸라매야 되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투자는 그냥 하고 이렇게 안주하고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표님은 아니 좀 더 욕심을 내 부동산 투자는 계속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쪽인가요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면 이제 그런 분들도 편안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왜냐하면 왜 내 집만 안 올라 나 일주택자긴 한데 나 거기 이사 가고 싶어 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가격이 오르는 집에 살고 싶어 이런 마음과 불안 그리고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사실 인간이 그건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억제하지 마시라 분명히 시장의 변화가 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마시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파트를 위주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요즘은 상업용 부동산 얘기들도 있고 오피스텔 말씀도 하셨고 주거용 말고 건물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뭐냐면 당연히 그것도 이제 부동산을 투자로 보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과 근데 아파트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는 자산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종의 상업용 부동산 상가라든가 이런 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충분하게 임대 수익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안정적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관점을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임대 수익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게 혼동되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최근에 오피스텔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오피스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가격이 빠져도 임대료가 같이 빠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빠졌을 때 임대료는 유지되고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올라갔네 그러면 투자해 볼 만한 거예요 그 대신 기대는 버려야죠 뭐냐면 이거 가격이 올라갈 거야 절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오피스텔 같은 게 갭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한다는 건 임대 수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게 되고 그거는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갭 투자가 아니라 정말 그냥 나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임대 수익이 온전하게 나올 때 그렇죠 그때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과거의 흐름과 비교를 하시는 기점을 보면 기준점을 아까 2019년도 말씀하셨는데 2009년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시면서 그때랑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고 실제로 2009년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다시 복귀해 볼까 봐요 저희가 시장을 전망할 때 과거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과 시장은 바뀌지만 그걸 움직이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 전에도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내 집을 갖고 싶어 했고 그런 욕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욕망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과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시장 상황 정확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하락했다가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가격이 하락했다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 상태잖아요 그런데 변동 원인이 누구다? 실수요라는 거예요 이때가 똑같이 있었어요 뭐냐면 2006년과 2007년도에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가격이 급락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가격이 다시 막 올라요 이때 왜 오르냐면 실수요자들이 대출 일으켜서 집을 사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2009년과 지금 2024년을 똑같다고 보면 2009년도 이후를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0년, 11년, 12년, 13년 동안 집값은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기 하락 공명을 접어드는데 그게 지금하고 저는 아주 유사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지금 조건들 그리고 그 변화된 양상을 보면 2009년과 2024년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때도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으로 집을 사요 왜 불안했는지 아세요? 조건도 똑같아요 뭐냐면 집값이 빠지면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인데 계속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줍니다 이 조건 똑같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요 그때 당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대로 떨어져요 지금보다 하락폭이 컸는데 금리가 인하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과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만 투자자는요 금리 낮춰줄게 집사라고 해서 집을 사지 않아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하죠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할 때만 집을 사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집값이 떨어져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걸 예측해서 이거를 시장에 반응하는 건 누구냐면 아이러니에게도 무주택자라는 거예요 금리만 보는 거예요 네 기다렸으니까 어떤 의미 예를 들어서 3%대에서 1%대 금리가 나올 때 2%포인트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5억 원 대출하면 1년에 천만 원이 절약되는 거고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 이자가 절약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난 이거가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걸 중요하게만 생각해서 집값을 1억 원 높게 샀어요 네 그런데 이 천만 원 아껴서 1억 원 언제 모읍니까 그러게요 우린 근데 매달 80만 원만 보는 거죠 그걸 안 보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안 보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보면 저는 2009년과 유사하게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데켓 다운스라는 얘기가 전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요 왜냐면 그 말은 고양이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전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은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 떨어지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또 누군가 또 살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보고 누가 뭐 폭락론자 하란론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락하면 다시 오를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는 이제 대한민국의 시장은 수요자가 글로벌이 돼가지고 중국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여러분들이 변화를 보시면 2009년과 지금이 되게 유사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흥미롭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2009년도 뉴스가요 지금 뉴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 하락은 아니었죠 하락폭도 되게 컸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엄청난 폭등기를 맞이하는데 그럼 거기까지도 비슷하게 또 그렇게 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장기 하락이 돼 그건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쨌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거 일단 보자면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고시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전망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다며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그런데 떨어지는 건 예측 가능하지만 다시 오른다는 건 또 다른 측면이야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기 예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 년 이상의 예측은 의미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또 여쭤봐야 되는군요 대표님께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순 없어서요 양극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락폭면이 오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시장이 분명히 있다 지역에 따라 또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양극화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뭐 초양극화를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극화 때문에 집값이 빠질 때도 안 빠지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전 그게 의미가 없다 우리는 빠지는 것만 보다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내 집 목적이라도 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놔두면 돼요 알아서 예를 들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집이 에이 지역에 있어요 나는 비 지역에 내려간 집을 샀어요 다행히 잘 나중에 얘가 더 많이 오르고 에이 집은 뭐 그만큼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나는 언젠가 여기 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팔아서 가면 되잖아요 돈 벌어서 아 이거 팔고 돈 벌어서 가면 되잖아요 왜 대출 받아서 거기에 가려고 그래요 돈 벌어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세제 혜택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비과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걸 좀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근데 내가 난 결국엔 여기 살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가버려요 근데 빚만 많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단계별 빠지는 거 해서 내가 거주하다가 여기서 또 재건축 되면 새 아파트도 돼서 그런 시점에 또 이사를 가고 비과세 받아서 그래서 결국엔 내 집으로 언젠가 여기에 가 내 돈으로 어떤 거를 선택할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후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 그 그러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빚 내서 뭐 그냥 살고 싶은 집 사세요 그러면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지금 그럴 수도 없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전 역설적으로 이게 희망이 있는 거지 양극화 얘기하면서 그냥 오르는 집을 사세요 아니 못 산다니까요. 요약을 해보면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다. 단 기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언제 올지를 집중하고 그 기회가 그렇죠 성립이 되기를 그렇죠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은 그때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사는 행위를 안 한다는 거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책에도 얘기했지만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를 고민해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죠. 그 행동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투자는 결국은 행동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행동을 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기다리는 것도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은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것도. 네.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와 행동을 같이 연결시키면 여러분들이 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 기회를 잘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기회가 지금 없을 것 같아. 집값 이미 다 올랐잖아. 천만 원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가격이 빠지는 곳이 나오고 지방 같은 데는 가격이 하락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집값이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반토막이 나타난 지역도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삼사 년 전에는요 세종시는요.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근데 왜 가장 많이 빠집니까? 변화한 건 부동산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안 삽니까? 4, 5년 전에는 그렇게 사더니 변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기회는 언제나 있다. 그거를 투자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랐어. 그래서 그냥 지금이 가장 싸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기회는 널려 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왓보다 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왓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판단이 달라져요. 10년 전에 개포동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요. 지금 개포동은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이 되고 세아파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느냐. 아주 간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많이 빠진 곳이 좋은 거예요. 현재 가격이 많이 빠진 곳이 좋은 거예요. 가격이 많이 빠진 곳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라. 지금 서울 시내에서 우리는 신문만 펼치고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하세요. 양극화 뭐. 뭐라 그럴까요 그 저는 잘 안 써서 생각도 안 나지만 뭐 저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하잖아요. 오르는 곳 얘기만 해요. 오르는 곳은 기회가 없다고요. 끝났다고요. 빠지는 곳을 봐야죠. 또는 하방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 그렇죠 잘 안 빠지는 곳도. 아니에요 하락한 곳.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너무 넓어지니까. 하락한 곳. 하락한 곳. 아니 집값이 왜 빠지지. 그래서 일단 빠지는 곳을 찾고 그다음에 빠지는 원인을 대해서 고민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 아니면 구조적인 면이 아닌 부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내 집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거주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값은 막 올라요. 그럼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고. 왜냐하면 안에 있으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대출 이렇게 해서 새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바깥에도 못 나가고 계속 집안에만 있어야겠다. 이자 갚으려고요. 그렇죠 이거하고 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저는 근데 투자로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네. 힘듦을 감수하더라도. 그러면은 나중에 십 년 후와 이섬 이십 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와. 실수요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르게 이제 행동하죠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거주 목적으로 사면 일반적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축 여부 그다음에 뭐 학교가 얼마나 역세권인지. 직주 근접인지 이런 조건들을 많이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판단 기준으로 보는데 흥미롭게도 이 조건들은요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품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에.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그러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때도 뭐냐면 이 조건들의 변화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걸 정량하고 지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를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A 아파트는 신축이고 대신 신축이니까 약간 교육 입지는 안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B라는 아파트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교육 입지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을 내가 10점 만점에 A라는 아파트는 9점을 주고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4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적 입장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교육적으로 너무 안 좋아. 학교도 멀고 해서 이 점을 주고 반면에 노후 아파트는 교육이 높은 점수에서 8점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합산한 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량화가 돼요. 그거는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가중치도 내가. 그렇죠. 내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고. 정량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아니 이게 막연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그.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역세권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에서부터 500m예요? 1kg예요? 아니면 2kg예요? 그러게요. 애매해요. 애매하네요. 우리는 이런 애매한 말로 현혹되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을 말씀드려서 500m면 10점 주고 1kg면 5점 주고 이렇게 정량화하는 순간 뭔가 선택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량화하는 걸 계속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속지 않으려면 사람을 만날 때도 정량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투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올 하반기가 되면 이제 하락.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지가 대충 조금 나오는 시점이 있을까요? 저는 한 삼 분기부터는 이게 거래량에 체크할 수 있고 변화를 저희가 읽을 수 있죠. 삼 분기요. 그래서 그래서 추석 이후라든가 뭐 이때는 내년 시장을 전망하고 하락의 정도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면은 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금방이에요. 9월 가면. 네. 그러면 그때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정량화하는 연습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다. 일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야말로 지식보다도 지혜를 더 나눠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대표님을 오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끌고 계신 회사의 이름이랄까? 복덕방이라고 왜 이름을 굳이 주셨어요? 그 복덕방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복덕방이 어느 곳을 불렸냐면 마을에서 큰 행사를 하면 복덕방에 모여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특히 이렇게 마을에 지주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돈을 내고 음식을 마련해서 같이 마을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얘기 나눌 때 부동산 얘기, 땅, 논은 어떠니, 밭은 어떠니 이번에 우리의 아들 장가가는데 어디다 집을 져줘야 되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과 덕을 나누는 곳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됐고 복과 덕. 그런데 한국의 중개소가 복덕방의 이름으로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복덕방의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때가 투자가, 투기가 엄청 많던 시대여서 이게 복덕방의 투기에 온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덕방이라는 이름이 본뜩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커지고 지금은 복덕방이라는 이름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래의 취지를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과 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부동산과 또 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복덕방의 의미를 또 새롭게 대세균하게 해주시는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광순의 복덕방의 주인장이신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곧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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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